버섯의 천국! 버섯의 천국! 으아악! 호수아비 괴물이 여기 또 있어! 알아봐, 살려줘! 강산아, 그만 좀 하지! 하하, 왜들 그래! 그냥 장난 좀 친 것 같고! 다행이야! 너희들 여기서 이렇게 만나다니! 자, 야옹아! 무슨 일인데? 지금 괴물이 와서 버섯 마을을 공격하고 있어! 근데 마을 사람들은 괴물이랑 맞서 싸울 힘이 없다고! 우리가 가야겠어! 응! 드디어 오늘 강산이랑 그 친구들을 정리할 수 있겠어! 드래곤워치, 지발차! 슈퍼코어 결합! 슈퍼리온 돌판! 저 앞에 괴물이 있어! 단단이들 준비해! 알싸! 괴물은 어디 있어요? 아사들 와요, 여행자분들! 마을이 위험하다고 들었어요! 저희가 도와드릴게요! 잘못 들은 모양이에요! 정말이세요? 친구가 이 마을을 도와야 한댔거든요! 우린 괜찮아요! 걱정할 거 없답니다! 우리 마을은 예로부터 아주 평화로운 마을이거든요! 장이 아마 착각했나 봐! 아니면 뭔가가 이든가! 사실은... 흐흐흠! 여기 온 김에 우리 버섯 정원 한번 구경해 볼래요? 세계적으로 유명한 곳이랍니다! 좋아요! 아름다운 버섯들을 찬찬히 둘러보세요! 하지만 이건 그냥 평범한 버섯들 같은데요? 우와! 진짜 신기하다! 대체 어떻게 하신 거예요? 정말 맛있어 보인다! 나 지금 너무 배고픈데! 이 정원에 있는 버섯들은 다 마법으로 길러낸 거랍니다 그래서 음식으로 변할 수도 있어요 내 눈으로 본 게 아니라면 못 믿었을 거예요 넉넉하니 마음껏 드세요 으아! 안돼요! 잠깐만요! 어? 과일은 씻어 먹어야죠! 안 그럼 배탈이 날지도 몰라요 이건 괜찮을 거야 자, 바다! 너희도 좀 먹어봐! 아름아! 얼른 먹지 않고 뭐 하는 거야? 정말 맛있다고! 난 아침을 많이 먹어서 괜찮아 나 지금 날고 있네! 너무 신난다! 대, 대체 왜 이러는 거야! 나도 내려줘! 떠있질 못하겠어! 무슨 일이지? 으악! 나도 이상한데 움직일 수가 없어! 점프! 점프! 난 점프가 안 돼! 으악! 우리한테 무슨 짓을 한 겁니까? 걱정들 마세요! 살짝 중력 마법을 쓴 것뿐이니까요 그냥 몸무게가 조금 달라진 셈이죠 정말 재미있지 않아요? 해보고 싶으면 한번 해볼래요? 중력 마법이라고 하셨어요? 몸이 가벼우면 하늘 위로 높이 떠오르는데 몸이 무거우면 땅에서 발도 못 대고 움직임도 느려지죠 여기 봐봐! 나 이것도 된다! 감사하지만 전 나는 것보다 걷는 게 좋아요 조금만 기다려봐요 마법의 효과는 스스로 사라지니까 곧 있으면 땅으로 내려오게 될 거랍니다 저기 무슨 일이에요? 우리 좀 내려주세요! 우 초고기 하늘ņ아! 아주 훌륭해! 완벽한 먹이감이군요 왁권집 stations 강샷... 으악, 그윽! 으아악, 으악! 으악! 많이 구해 줘야 해요! ваш 함정이었던 거야? 이걸 마법을 풀어야만 해결할 수 있어. 슈퍼 리언들이랑 저 두 녀석 이번엔 된통 당하겠네? 나 데려가지 마세요! 어? 데려가? 그러면 저 새가 여기 있는 버섯을 가져간단 얘기야? 대체 무슨 일인지 말 좀 해봐! 우린 이 마을에서 이렇게 버섯을 기르면서 평화롭게 살았어요. 그런데 어느 날 뱀꼬리 닭이 나타났어요. 저 괴물이요! 그리고 우릴 괴롭히기 시작했죠.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사람들을 속이는 것 뿐이었어요. 뱀꼬리 닭이 우리 대신 사람들을 잡아가게요. 내가 안 먹는다니까 네가 안심했던 게 이런 이유야? 파란 머리에 큰 고양이를 데리고 다니는 형아가 먼저 왔었어요. 뱀꼬리 닭이 우리 대신 잡아먹을 사람들을 데리고 오겠다고요. 그리고 나한테 이 금화를 주면서 누나는 버섯을 먹지 못하게 해달라고 부탁했어요. 지금 괴물이 와서 버섯 마을을 공격하고 있어! 근데 마을 사람들은 괴물이랑 맞서 싸우림이 없다고! 어? 파란 머리에 큰 고양이를 데리고 있어? 장이랑 야옹이잖아. 왜 거짓말을 한 거지? 저 마법을 풀어야 하니까 네가 좀 도와줘야겠어. 마법은 푼다고 해도 뱀꼬리 닭은 어떻게 해야 하죠? 쉽게 그만두지 않을 텐데. 걱정 마. 슈퍼리온들이 알아서 할 거야. 그냥 빨리 도망가요! 안 돼! 친구들을 두고 혼자 갈 순 없어. 더 묻지 말아줘. 맘에 쏙 드는 버섯이로군. 거기 꼼짝 말고 있어. 꼬쿠다! 으악! 저리 가지 못해!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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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건 내가 처음 보는 건데! 꼬쿠다!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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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런 바보 녀석이! 야이통치면 큰 녀석아! 아는 길 따라가면 안 되지! 자, 이리 와! 그렇게 가면 어떡해!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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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혼자 힘으로는 부족해요. 이 마법에서 벗어나려면 힘을 모아야 해요! 으악! 내 앞에서는 어림없다고! 고고다! 으악! 으악! 몸이 너무 무거워서 혼자 일어서지도 못하겠어! 으악! 으악! 넌 내 어깨깃에 꽂으면 잘 어울리겠는걸! 으악! 으악! 아직도 부족해요! 마법을 쓰세요! 빨리요! 으악! 으악! 맞아요!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저 새한테 끌려다녔어요! 자, 다같이! 좋아요!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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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라큐스 준비됐지? 드래곤워치 액티베이터! 어둠의 백적 드라큐스! 슈퍼리온 변신! 어디다! 자! 그렇게는 안 되지! 멈춰! 자, 그럼 이제 저 새는 너희에게 맡긴다! 기틀 달린 녀석 떨어뜨려 죽였어! 좋았어! 소원 레이브! 으하하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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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고마워요!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다니 정말 고마워요! 그리고 진심으로 미안했어요! 정말 고마워요! 아, 이번에도 실패네 그래도 아르밍 괜찮아서 다행이야 빨리 여기서 피하자! 괜찮아요! 기운들 내! 이제 저 새가 괴롭히는 일은 다시는 없을 거예요 강산아, 우린 다시 출발할까? 너한테 할 얘기가 있어 좋아! 안녕히 계세요! 잘 가요! 으하하하! 뭐라고? 우리한테 거짓말을 했어? 왜 우릴 위험에 빠뜨린 거지? 사실 장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게 없잖아 그러니까 조심해야겠어 으하하하! 네, 안녕히 계세요! 깜짝이지 않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!